지금 우리 케미는 떨린다. 이걸로 계속 맞는 거 아니야? 얘는 끝나봐. 이제 서로에게 자신이 뽑은 카드를 건네주세요. 건네줘?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많이 맞겠는데? 머리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많이 맞게. 이걸로 떼는다고? 아니, 이걸로 떼가야 돼. 그건 안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적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지. 그럼 우리는 이미 서로의 금지어를 아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적힌 말을 내 입에서 나오게끔 하는 게 좋은 거야. 누나한테. 근데 너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미 알잖아. 나는 모르지. 안 봤으니까. 그래? 누나도 안 봤잖아. 아까 보라고 해서 봤는데? 누나 금지어를 봤다고? 어.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거를, 이거를 봤어? 어, 이렇게 보여주고 확인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확인했는데? 아, 이런 게 어떤 녹화방송의 묘미죠.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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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